야외에서 캠핑 느낌 나게 즐길 수 있고 실내에서 고급 식당 분위기 될 수 있는 티카 오그제 컴포트 7종 세트 인덕션부터 5분까지 다 사용 가능한 사각 모양의 냄비와 프라이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라면 두 봉도 충분한 꼬마 냄비는 16cm예요 작아 보이지만 깊어서 닭 한마리 넣고 삼계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물이 필요한 요리할 때는 20cm 정골 냄비를 사용하는데요 껍질이 반 이상 차지하는 홍합탕까지도 거뜬합니다 볶거나 볶거나 양념 많이 들어간 음식 만들 때는 넓은 25cm 프라이팬을 사용하세요 열효율이 높은 IIHP 인덕션 방식의 제품이라 고기 요리할 때 금방 익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어 찐득한 양념에 칠리새우 만들 때도 눌러붙지 않아서 설거지까지 편했어요 히카 오브지 냄비와 프라이팬은 손잡이가 따로 없기 때문에 함께 동봉된 우드 손잡이나 멀트핸드를 이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면 되고 설거지 끝난 다음엔 차곡차곡 거기서 수납하면 끝! 음식 다 만들었으니 예쁘게 담아서 먹어볼까요? 모던한 컬러의 2인용 식기세트는 접시 2개, 국그릇, 밥그릇, 참그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행 타지하는 세련된 디자인이라 어떤 음식을 담아도 다 예뻐 보여요 세라믹 소재라 환경호르몬 걱정 없고 100% 국내 생산이라 유행물질 없이 관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자주 하는 제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음식을 뜨겁게 데웠는데도 접시는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뜨겁지 않다는 거였어요 전자레인지뿐만 아니라 오븐과 식기세척기도 이용 가능합니다 보관도 편하고 음식 만들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너무 예뻐서 냄비제 플레이팅이 가능한 주방조리용품 세트 피카오브제 컴포트 세트에 사은품으로 들어있는 코튼패드는 냄비 보관할 때나 테이블 매트, 맥퀸으로도 활용 가능해요 오늘 만든 음식과 제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 더보기에 넣어둘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